한 번만 깨자 한 번만 깨고 빨리 빨리 깨보자 아 내가 하나만 모자라네 아직 한 번도 엔딩 못 봤어요 한 번이라도 엔딩 보고 싶어 아 아까 그 점선 깼어야 되는데 엔딩 본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뛰어내릴 걸 게리 쫄아가지고 너무 쫄았어 너무 쫄았어 어떻게 타는지 몰라가지고 올라가거나 끝나는 거였으면 그냥 바로 뛰어내서 그냥 가봐 prec 아 아니다++++++++++++++ ف 그냥 가 깨그 아우 오 저는 키친을 좋아하니까 여기 열쇠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컵만 단뜩인데 오 휴즈 휴즈 2개 여유죠 이거 하나 딸 수 있죠? 휴즈로 따는 거 7층 둘러보고 가세요 아 아깝다 아빠판 너무 아깝네 어 여깄다 뭐 있는지 한번 볼까? 병이 알아 보이는데 보이지가 않는다 앞에 있는 병 안쪽에 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6층에 있어 6층에 오 어쨌든 열쇠가 여기에 여기에 잘 나오는 거 사실이네 오 8,7,6층에 잘 나오는 거 사실이네 8,7,6층에 잘 나오는 거 사실이네 5층은 너무 기본층이라서 음 무슨 몬스터인지를 모르겠네 또 헌터? 헌터가 계속 걸리는 거지 이거 헌터가 계속 걸리는 거지 근데 진짜 긴장감 있게 잘 만들긴 했다 문 어 사람이 많아 테이프라도 나와라 테이프가 있으면 편해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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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또 헌터인 거 같은데? 오 어떡하냐? 이쪽으로 가려면 어떡해? 틀려요 오 뭐야 뭐야 휴 기름 오 기름이다 기름이 이쪽에 맞네 세큐리티룸에 기름이 여기 은근히 많네 파원은 킬 필요 없어 낭비야 낭비죠 오 들어가 들어가 변기통이 없고 휴지였어 아무것도 없네요 문일 한 장이라고 보죠 문 한 장은 꼭 열어놔야 되죠 아이 뭐 없네 진짜 와 진짜 살 떨리네 함교 얘는 맨날 함교에서 저음 없던데 열쓰 난 없더라고 열쓰 있을 수도 있어 쒸 깜짝이야 저 보틴 무슨 소리야 뭐야 이거 나이트가? 뭐야 모르겠다 어 라디오 필요해 아 저거구나 필요 없어 저거 에그 타이어 보틴 된다면 가방도 좋죠 거기 템 아웃을 수도 몰라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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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왜 아까 6층에 적어있었으니까 라디오로 뚫읍시다 바로 그래 바로 뚫어줘 어 오 소리가 내 소리야? 뭔, 뭔, 뭔지 모르는거 같은데 오 오 오 오 오 아 아이 진짜 헐크 헐크 걔 멍청하니까 그래도 괜찮은거 같대 헐크가 상당히 편해 어차피 아래층은 내려가야 하니까 밖에 아무것도 없었죠 어휴 깜짝이야 다시 내려가 뭐 내려가는데다 여기 처음 보는 곳이네 뭐 있나? 아휴 진짜 오오오오오 너무 무서워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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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능이 좋아서 잘 따로 힘들다 나도 되려나? 헐크도 이게 너무 귀찮아 뭔지 잘 몰라 헐크는 좀 앞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나 가만히 뚝 써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멍청해서 그런지 오늘 쪽에 있지 모르겠어 소리는 들리는데 찾긴 찾았는데 저기 있었어 안 돼! 안 돼! 안 돼! 어우 방도 그 방도 찾았는데 아 쿵쾅 소리가 쿵쾅 소리가 너무 커서 옆에 있는 것 같아 어딨는지 모르겠어 괜찮겠지? 이거 라디오 또 있네? 오 라디오 소화기만 들고 다니려고 뿌리고 덜 들어오자 어디로 가야 되지? 어디로 도망가면 될까? 어디로 숨는게 좋을까? 오 저기다 내려가 내려가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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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들어온 거 아니야? 아 쫄려 쫄려 아 힘들다 여러분 업 한 번씩만 해주시죠 업 부탁드리면 업 부탁드려요 소리 난다 그 놈의 쿵쾅쾅거리는 소리가 들려 깼을까? 오 부겐다 오 왔다 왔다 나 저기 처음에 뭔가 있어? 저기 업이야? 어 유피 누르면 저기 또 계속 나오라고 옆에 붙는다 안 뜯나? 빨리 가 밑에 쳐다보고 난리났어 난 여기 있는데 오 아르밋 Amanda 아 Cats 어 여기야 여기 그렇지 어 그냥 가네 아 다행이야 지금 아이템들이 아 뭐 먹은 게 없는데 이번에 먹은 게 없어 기록 하나 먹어서 기록 하나 왜 돌아오는 소리가 나지? 한 바퀴 돌아 순찰은 하지 말자 개인적으로 헌터가 제일 난 것 같다 뭐가? 이게 뭐 걸렸어 걸린 거 헌터가 난 것 같기도 해 쟤는 대신 깜빡거리는 걸로 표시되잖아 표시되지 근데 그래도 헌터는 튀어나오면 약간의 시간이 있는 것 같아 갑자기 튀어나올 때 그 깨악 하고 열어줬네요 아 콜라병 두개 열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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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얻었어 이제 갖다 찾으러 가자 기름은 많으니까 사실 카타만 있으면 돼 카타만 빨리 찾으면 돼 오 깜짝이야 빨리 내려가자 오 노메소리가 아냐아냐아냐 노메소리야 노메소리였어 진짜 노메소리였어 오잖아 오잖아 아 뭐야 아아 블라인드 저희가 사람이 없어가지고 연속으로 계속 하시면은 채팅을 연속으로 치시면은 블라인드가 걸려요 15초 20초 간격으로 좀 천천히 치셔야 돼 그 좀 그 간격으로 하셔야 돼 어파다가 블라인드 어파다가 블라인드 엄두물도 채팅이 더 저렇게 나오게 퓨즈 이 소리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 솔직히 어쩌다 한 번에 말은 듣댕 한 번에 쓰던가 오늘 파판이나 배틀보는 없는 건가요? 여기서 깨면 바로 파판 가야지 그렇지 퓨즈 3개 됐어 어 퓨즈음업 많아 퓨즈 렉스있는 방 하나 찾으면 되겠다 무거구 무조건 한개나 두개는 있는것 같다 아 너무 세게 놔둬 얘 아니 그리고 이거 버려 이거 제일 필요없어 이게 더 나아 나 오든거 싫어 아아아 전속불라인데 컨테이너만 있어 컨테이너? 차라리 개니까 컨테이너 뒤진게 나있어 어 어차피 안전하잖아 차라리 그러네 알 같은거 없으니까 오! 갔다! 오! 빨리! 기름만 찾으면 돼! 기름 한 개만 돼! 컨테이너도 있을수도 있어 오! 저기 있다! 온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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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컨테이너로 들어왔는데 내려가 내려가 오케오케 여기 야! 문이 없어! 내려가 내려가 없어 없어 내려가야 돼 여기도 없어?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여기도 없어? 컨테이너 오!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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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! 고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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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날뻔했네 오! 역시 와! 운동적이라서 반응이 빠르네 와! 수닥 달려 수닥 달려 오! 오!! 오! 지름만 찾으면 기름만 찾으면 돼 왔던 곳이구나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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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깜짝 놀랐어 저기 내려가는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아 죽는 줄 알았네 진짜 기름만 찾으면 돼 지금 기름 한개에요 그 3개만 3개를 했다는 기름이 설마 못찾겠어 그러니까 올라가서 먼저 해놓을까? 아 미리 작업을? 미리 작업해놓는게 낫지 않을까? 그게 낫지도 몰라 왜냐면 지금 들고 다닐 공간도 별로 없어 어 맞아 올라가죠 올라가죠 떨려 심장 떨린다 진짜 대고 나가자 야 이쪽이다 기름 반대쪽 내려가는게 있을 수도 있어 맞아 맞아 후 깨자 깨자 진짜 여기 깨면 파판 할 수 있어 이번에 깹시다 이쪽으로 올라가서 선작업 먼저 이게 제일 소리가 안나니까 키부터 문짝도 미리 열어놔 탈 때 탈 때 바로 올라가면 되나 그냥? 이거 주유할때도 저거 끌어야돼? 시간? 주유할때도 수두룩이 날 날 주유할때도 주유할때도 AI랑 모르겠지 막 끌어야된다고요? 여기도 이런데 기름통이 있는거 바라는건 아니겠지? 너무 사기겠지? 아 그러면 주유할때도 부셔버린다고? 역시 부셔버린다 역시 부셔버린다 이런데 기름통이 있을리가 없지 이런데 기름통이 있을리가 없지 아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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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지 왔지 뒤에 있는거 아니야? 올라다 덜 어딨어 얘 소리는 나는데 안보니까 더 짜증나 밑에서 돌아다니는가 얘 뛰면 귀신같이 얘 너무 촉이 좋아 오른쪽 오른쪽이라고 이쪽 오른쪽 있단 얘기에요 오른쪽 소리난다 없지 없지 열 되겠지 소리가 멎었어 이게 짜증나는게 엄청 느려 맞아요 주의하실 때마다 주의하고 있습니다 한번만 도망가면 돼 한번만 도망가면 돼 유인해가지고 아 깜짝이야 기름도 부어놔 하나 더 하나 더 해야되는데 없잖아 지금 아 맞아 기름 하나 찾아야지 뭐야 왜이래 이거 꽂아지던데 두개 딱 빨리 미리 꽂아 아 꾹 누르고 있어요 아 얘 왜이래 이거 안 돼 이거 이렇게 안 땡겨지더라구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있으면 돼요 기름 하나만 더 아까 저쪽 계단 참았으니까 반대쪽 계단 가자 반대쪽 계단 반대쪽 계단 반대쪽 이쪽인가 기름 하나만 더 찾자 기름 하나만 더 찾으면 돼 어 설마 못 찾겠어 영원의 게임 끝이야 그럼 드디어 어 퓨즈박스 퓨즈박스 나 퓨즈도 많은데 다 열어 열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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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름 기름 제발 제발 기름 아 없네 없네 라디오 말이네 라디오 말 있어 아 갔다 아 아 또 있어 아 이렇게 급할 때 안 나는데 여기 왜 이렇게 잘 나 이번에는 하 죄송해요 아 자꾸만 시가 자꾸만 입에 붓네 이 게임은 너무 사람을 승질나게 아 아까는 주부라 쳐도 없더니 두 개나 나와 이번에는 오 끝났어 잠깐 라디오 하나를 결제 뭐 데 제가 튈금 나한테 뛰는거지 그렇지 여하 여하 열 이거 죽으면 안돼 이리 죽으면 안돼 10'1020 10'10 올라가는거 제발 끝내자 끝내자 나와도 되나? 나와도 될까? 어 안나오나? 그러니까 방송 보고 일로 왔다고? 훅 달리다가 앞에 있다가 종종 있어 이게 막 달리다 보면 내 앞에 있어 얘는 헐크는 그래서 무서워 다 깨는데 죽을 순 없지 나 뭐 퓨즈 퓨즈 왜 이렇게 잘 나와? 퓨즈도 한 4개 있나봐 나가면서 교체 지점에 왜 라디오를 틀어놓고 주의하면 될듯 아 그러면 되겠네 라디오를 미리 틀어놓고 어디 교차지죠? 교차지 좀 있냐 중앙 얘기하는거 아니야? 중앙 얘기하시는거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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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올라올라올라올라 여론 됐어요 아니 이쯤에다가 틀어놓을까? 어? 뭔 소리야? 몰라 혼자 도망 Gusti 몸에 몸이 우웅대는 소리 같은데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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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돼 됐다 됐다 야다야다 빨리 빨리 끌고 부리끼내 끝날 수 있어 끝날 수 있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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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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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 저기 있었어 얼마나 해야 돼? 몰라. 난 모르지. 소리 들린다. 소리 들려. 와 소리 카드네 이게. 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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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느 쪽이야? 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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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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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 와? 몰라. 몰라. 나도 어떻게 안 와. 천천히. changed. 뭐야? 오우. però 알아 바로 탈 수 있어? 몰라 무슨 문구 아냐 이거 바로 안 오는거 같지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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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도 안됐어? 뭐야. 언제 끝나는거야 이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 어디있어 어디있어 이거 언제 끝났지 됐底닐따 뜯하고 탁탁탁탁 깼다아 아이야 캐러룹 어우... 다행이야. 힘들다... 흐어어... 으어어 spee 의사 TRUGA 산 그걸 두 개 깰 수 있었는데, 그러니까 아아 아아 와 힘들다 깼다 컴플레트 틀 때까지 돼서 보관가야 되는 거야